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사장님, 차가운 육수 한 컵만 주실 수 있으세요? 네. 사장님, 차가운 육수 한 컵만 주실 수 있으세요? 맛있냐? 감사합니다. 너무 많이 말고.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채소를 보냈어요 마늘은 좀 많이 쌓아진 것 같은데? 면이 많이 쌓아졌지? 응 조금 맛있는데? 응 아 면이 좀 맛있다 아이고 그렇지 물냉면이 더 맛있어 물냉면 물 시킬 걸 그랬나? 응 세게 간장 차가운 거 있어? 그때 음악도 깨닫고 음악을 만들고 한 번 더 자극히 함께 한 번 더 NOW 한 번 더 금 어 알았죠 너는 하나 그게 그저 그저 한 번 보여주자 맛있어? 맛있어 직조개장인 것 좀 먹어볼래? 어? 한국과 먹어볼래? 맛있어? 응 이거 진짜 직조개장인 것 같아 더 맛있다 더 맛있지? 면이 면이 좀 맛있어 저거 물냉면이 완전 흔들리는 것 같아요 천천히 먹어 얘는 어딘가요? 이거 온라인 써요? 이거 온라인 써요 이거 온라인 써요 이거 안 들려? 이거 되게 안 들려? 컷 하면 되지 잘만두고 너 입 찍는다?